안녕하세요. 김성환입니다. 김성환입니다. 예정하십시오. 김성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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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말씀 해주십시오.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아이고 뭐 저도 매일 나오고 싶은데 업무여 바빠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저 조그만 평생 수업뿐이고 우리가 꼭 다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전국을 뒤엎어서 예수왕국 복무통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할걸 믿습니다. 여러분 수고 많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멘.